안녕하세요. 스트리트 간에 Be Located At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어디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놓여져 있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니까 알더라도 한 번 더 체킹하고 지나갑니다. The safety of our children. 우리 애들의 안전이 is at risk. 위험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로 due to. 주된 이유는 the disly guard. 비존중 때문입니다. for speed limit 속도 제한에 대한 by motorist 운전자들에 의해서 이들은 traveling 이동합니다. along the pine street. 그러니까 pine street을 따라서. 오케이. 이해됐죠? due to 같은 경우는 무슨 뜻입니까?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죠. 근데 앞에 라즐리가 있으니까 주로 뭐뭐 때문입니다. 하니까 그 주된 이유는 뭐뭣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by i-engine는 이제 주체자를 좀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I have regularly witnessed. 저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목격해왔습니다. because 여러 탈것들 자동차들이 traveling 이동하는 것을 far in excess 훨씬 더 과도하게 넘쳐서 of the speed limit 속도를 훨씬 더 과도하게 넘친 상태에서 on pine street pine street에서 이때 이제 witness 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목격하다라는 뜻이겠죠. 일종의 지각동사처럼 쓰여가지고 because가 목적이고 조이 볼링이 이제 목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parents have expressed 부모님들께서는 additionally 부가적으로 parents 부모님들은 have expressed concern 표면해 왔습니다. 우려를 표현해 왔습니다. for the safety of their children 그들 자녀의 안전에 대해서 이 자녀들은 must cross the pine street pine street pine street을 꼭 건네만 하는 아이들이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have witnessed 하면 무슨 뜻입니까? 가곱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목격해오고 있다 가곱도 계속해서 표현해오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for these reasons 앞에 설명한 이런 이유들 때문에 we are requesting 우리는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the installation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 바입니다. of speed bumps 속도 방지 턱을 on pine street pine street 상에 requesting 하니까 요청하던데 request 같은 건 약간 좀 강제성 있는 겁니다. 그냥 요청이 아니라 좀 강력하게 요청하는 느낌입니다. I know 전화입니다. that 다음을 one of your missions 당신의 임무 중에 하나 as or as ours 우리의 임무 중에 하나뿐만 아니라 is to sure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our young people 우리의 꼬맹이들이 are afforded 제공을 받는 것입니다. are safe 안전하고 secure 안전하고 안정한 그죠? 안전하고 안정적인 environment 환경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to and from school 학교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each day 매일 같이 그러니까 이제 secure 하면 안전 상태가 안보 안전 상태가 확보된 뭐 이런 뜻이겠죠. 안전 상태가 확보된 afforded 같은 경우에는 뜻이 제공하다 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be afforded 되면 제공받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I anticipate 나는 기대합니다. 다음을 Your approval of this request 당신의 승인 이러한 요청에 대한 당신의 승인이 Will greatly improve 아주 엄청나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을 The safety of our children 우리 애들의 안전을 Sincerely 진심을 담아서 Emma Harsney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